음악 저희는 주식회사 보산이라는 회사고요 지금 MSL이라는 브랜드 홍보차 전시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주식회사 보산은 화장품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는 회사고요 ODM 위주로 많이 진행하다가 자체 브랜드도 진행하게 됐습니다 주력 제품은 현재 여기 전시회장에는 나온게 화장품이고요 작년부터 출시되게 시작해서 마위라는 백프로라는 화장품은 올해 출시되게 됐습니다 5월에 신제품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아시아 쪽에도 하나하나 널리 알려지고 홍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중국 쪽에 독점 대학 단계로 지금 많이들 저희랑 상담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정확한 회사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업체랑 같이 거래하게 있고 9월에 다가오는 중국 광도 전시회나 아니면 10월 독점 전시회에 참가 예정에 있고요 그 단계로 인해서 수출적으로도 많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